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광고 중에서 정말 잘 적응이 안되는 것은 우리 여미사님의 노래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내셨는지 잘 못 들었는데요 광고 중에 여미사님이 노래 부를 때마다 보면서 뜨끔 뜨끔 합니다 설마 저한테 저런 거 시키지 않겠지 라는 뜨끔 뜨끔 하는데 2부에서는 KTV 주차증권의 김진구 연구원님과 로블록스 그리고 텐센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약간 트러블이 있으시다고요 얼굴에 제가 좀 트러블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원래는 제가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부득이하게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트러블 때문에 그러시죠?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텐센트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물론 게임 회사이긴 한데 맞습니다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앞으로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솔직히 게임 쪽 규제에 대한 노이즈가 여전히 많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텐센트에 대한 매수 관점의 접근이 다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보수 쪽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알리바바 쪽도 예전에 엔트그룹 쪽에 대한 어떤 테크핀 쪽 규제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플랫폼 규제 쪽도 지속이 되어온 관점에서 여기 게임 쪽도 규제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증권사에서는 강력한 바위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위원님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텐센트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업 입장에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게임 규제 쪽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유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정부의 스탠스에 좀 부합하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저희가 좀 표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영향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줄까 예단하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떤 규제라는 스탠스가 단기적인 차원에서 좀 일단락대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견해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물론 규제가 있다 그래도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실적에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면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어떻게라든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텐센트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건 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텐센트 2분기 실적 전망으로 일단 기재를 해드렸고 2분기 전사 매출액을 보면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로는 2% 전망이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음영 쪽으로 좀 기재해 놓은 부분을 좀 보시면 온라인 게임 쪽에 대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2% 감소로 전사 매출액 성장성 대비로는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지금 텐센트 연간 매출과 전체 게임 매출이 전사 매출을 차지하는 포션을 놓고 보시더라도 2018년도에 게임 쪽 포션은 33%에 달했지만 22년 기준으로 29%로 현지에서는 좀 감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게임 규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게임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저하로 연결되는 좀 컬러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게임 쪽이 솔직히 캐시프로 역할을 상당히 텐센트 입장에서 높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어떤 성장성이 영업이익의 기여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 둔화는 동사의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텐센트의 실적 전망을 표로 보이셨는데 이 정도 실적 전망이라면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YOY로 플러스 20% 성장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전망인가요? 단기적인 실적의 어떤 컬러보다도 향후에 투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즉 규제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향후 어떤 분기별 그다음에 연간의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하시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수치 자체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하반기라든가 그다음에 내년의 어떤 그림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좀 네거티브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규제 쪽은 앞쪽에서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설명을 일단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표를 좀 봐주시고요 지금 이거를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19년 11월 달에 일단 중국 당국이 소위 셧다운제라고 하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일단 보면 만 18세 이하 중국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접속이 불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평일 기준 게임 시간은 1기준 1.5시간 주말 기준 게임 시간은 1.3시간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 8세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월 200위안 그다음에 16세부터 18세 청소년은 월 400위안으로 결제가 또 제한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8월 달에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신문에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으로 규정한 기사가 좀 게재가 됐었고요 물론 그 기사 자체는 당일 정오에 삭제가 됐지만 제차 저녁에 다시 기사가 게재가 됐고 여기서 이제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은 삭제가 돼서 다소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 스탠스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텐센트가 8월 3일 날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평일 기준 1시간, 주말 기준 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년 11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평일 기준은 0.5시간, 주말 기준은 1시간이 추가적으로 좀 제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2세 미만 결제를 또 금지하는 내용의 자유 규제까지 텐센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8월 6일 날 지금 텐센트가 추가로 언급한 부분이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지금 텐센트 같은 플랫폼 업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차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긴 한데 베이징시 검찰이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의 청소년 이용 제한 모드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해 위배를 하고 있다면서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텐센트는 위챗의 청소년 모드에 대해서 성실히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소송에 진지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텐센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플랫폼 업체에 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와 sn에서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자유 규제를 하면서 일부 지금 정부 쪽에 어필을 했지만 그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의 어떤 분위기가 좀 관측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료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8월 14일경에 중국 관영방송사인 중앙인민방송이 논평을 또 했는데요 게임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문화나 정통성에 부합하는 게임이 예를 들면 내자판호가 됐든 외자판호가 됐든 그리고 게임의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부합하는 게임만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갖추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냐 또 이런 또 리스크를 저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게임 업체들도 지금 외자판호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문화의 정통성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자판호로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이전 대비 더 터프해진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텐센트가 중국 당국에 어떤 좀 굴복하는 뭔가 항의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텐센트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가게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다소 좀 완화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텐센트에 대한 비중 확대를 가져가는 전략이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그만큼 상당히 리스크를 저희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중국 정부가 텐센트 중국 특히 게임 시장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요즘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전체적인 컨센트도 내려가고 판호를 또 이렇게 연다 만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면 판호를 개방하기도 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내 업체들도 중국 쪽을 통해서 외자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좀 순탄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작년 말 지금 컴투스의 서머너스워가 외자판으로 확보를 했고 최근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또 외자판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는 한국 쪽 기업에 대한 판호 발급이 지속이 될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최근에 어떤 중국의 어떤 내부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규제하고 또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업체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에도 일정 부분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판호에 대한 어떤 발급에 대한 빈도가 이전 대비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또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현재 중국 게임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비교적 좀 자유롭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판호가 우리나라 판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한국 게임들은 좀 막혀 있는데 이 상호 어떤 그런 뭐 협정? 규정? 뭐 그런 건 없나요? 우리가 이 정도 열었으면 너희도 최소한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게 잘 안될까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외자 판호를 발급을 해준다는 것 자체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외자 판호 발급 건수가 상당히 지금까지 사드 사태 이후로 상당히 제한적이긴 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국산 게임을 차별하는 관점에서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당연히 역차별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적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암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그 저변 밑에서 깔려 들어옴으로써 국내 업체의 어떤 피해로 연결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단에서의 어떤 이런 거에 피해를 어떤 좀 프레셔를 중국 쪽에 어떤 가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통해가지고 지금 업계 전체적으로 판호에 대한 발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주도권을 갖고 협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막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군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텐센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보수적인 관점을 일단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위원님 주셨고 그럼 두 번째 기업은 로블록스지 않습니까? 저희가 메타버스 때문에 이 로블록스 이게 사실은 이 게임으로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 게이머들이 가끔 이걸로 찍는 거는 많이 봤어요 마치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랬는데 이 로블록스가 어느 날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걸 타더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우리 근처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게임 업체가 됐는데 이 로블록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쪽의 기술주나 이런 쪽 동향을 보시더라도 솔직히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은 맞거든요 현재 로블록스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을 환산해 보면 대략 100배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의 성장성이 장기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면 100배가 됐든 200배가 됐든 PR에 대한 어떤 부여는 합리적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올해 실적 기준의 멀티플이 비싸다고 해서 단순히 이 기업이 싸다 비싸다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어떤 기술주, 테크주의 어떤 멀티플이 다소 조금 높게 형성돼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은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금리라든가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계속 증시에 대한 프레셔로 작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로블록스 쪽도 이런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로블록스 자체를 게임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크리에이터들과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플랫폼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중장기로는 기업 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해보지는 않고 몇몇 유튜버들이 그걸로 영상 만드는 것만 봤는데 미국 10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비교적 지금보다 저변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나라에까지 퍼진다든지 아니면 연령대를 확대할 수 있다든지 이런 확장성이 좀 보이나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그 로블록스가 이제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봐주시면요 지금 로블록스 분기별 매출액과 판매액 추이를 좀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 매출액은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판매액은 최근 3개 분기 기준으로 정체 국면에 좀 진입을 했고요 이 판매액과 매출액의 차이는 유저가 어떤 구매한 어떤 인게임 재화를 실제로 아이템 구매로 연결될 경우에는 이거를 매출액으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나머지 어떤 차이만큼의 부분이 판매액과 매출액의 차이로 귀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소위 시장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시는 쪽은 즉 판매액, 북킹 기준으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북킹 기준 판매액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부분이 다소 투자 포인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 기준의 판매액은 지금 6.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당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이 6.8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추정치를 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지금 이후에 당의 주가는 5% 하락을 했고 또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5%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20년 2분기부터 이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본격화된 20년 2분기부터 매출액과 어떤 북킹 기준이 조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반사 이익이 이제는 좀 일단락이 되면서 유저 트래픽과 판매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걸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우측에 있는 유저당 평균 판매액 지표를 놓고 보시더라도 20년 4분기 기준 17달러를 고점으로 분기별로 하향 안정화가 나오고 있는 국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유저당 지표 그 다음에 어떤 매출액 그 다음에 판매액 이런 어떤 성장성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21년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소겠고요 다만 지금 13세 이상의 유저의 포션이 지금 19년 1분기 41%에서 올해 2분기 50%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유저당 지출할 수 있는 ARP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결국 향후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성을 좀 높여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도 한번 좀 봐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분기별 DEU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좀 기재를 해드렸는데 2분기 DEU를 보면 지금은 4,30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 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거를 좀 지역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본다면 북미하고 유럽 지역의 DEU는 전분기 대비 각각 4%, 6% 감소를 했고요 아시아 태평양하고 기타 지역의 DEU가 전분기 대비 11%, 14% 증가하면서 그나마 전체 DEU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2분기 체류 시간은 97억 시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분기 대비 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북미하고 유럽 지역의 체류 시간이 전분기 대비 각각 8%, 13%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하시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시아 태평양하고 기타 지역의 체류 시간이 전분기 대비 19%, 17% 증가하면서 그나마 전체 체류 시간의 감소를 방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거는 결국 현재 서구권 중심의 매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ARPU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아를 포함한 성장 지역에서 현재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는 이 ARPU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터 기반의 게임 출시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추이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너무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일단 DAU하고 ARPU가 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AU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일간 활성화되는 유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PU는 유저당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매출액을 DAU로 나눈 지표 이런 식으로 유저당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매출의 지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실 때 조금 설명드리면 Average Revenue Per User 이런 식으로 약자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DAU를 다운받아서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때 또 헷갈리실까 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놀랬던 게 지금 13세 이상 유저 비중이 41%에서 50%를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연령층이 좋아졌다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13세 이하가 50%입니까 이 게임이?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60% 60%요? 그럼 거의 미국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젊다기보다는 젊은 친구를 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 게임이 다른 게임과 특별히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 때문에 플랫폼 게임이라고 좀 평가를 받나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유저가 곧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게임사들은 솔직히 그 게임에 대한 DNA가 각각 결정이 돼 있고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게임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장르라든가 어떤 플랫폼은 솔직히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데요 다만 로블록스라는 이 플랫폼 자체는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솔직히 그분들이 이제 유저로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들 자체가 어떤 개발자 크리에이터로 좀 활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장르의 어떤 게임들이 좀 엄청나게 많이 그 플랫폼 안에서 당연히 공개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그런 게임들이 다수의 어떤 유저들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어떤 접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선수한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만약에 로블록스 들어와서 좋은 게임을 출시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더 많은 약간의 입소문이 하더라는 게 이렇게 타가지고 결국에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 더 락킹이 될 거고 그러면은 더 많은 크리에이터 기반의 더 양질의 좋은 게임들이 출시가 된다면 그거 기반으로 유저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결국 유저와 크리에이터 간의 어떤 선순환 효과가 이 플랫폼 안에서 구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게임 업체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서 밸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에 저희 같은 개인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리면은 유튜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듯이 이 로블록스라는 것도 로블록스라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모습을 크리에이팅하면은 거기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커머스나 교육과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의 사업들도 로블록스 플랫폼에 얹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커머스 관련된 G&B가 또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교육과 같은 컨텐츠 기반의 어떤 매출과 관련 IP 기반의 부가가치 쪽도 어떤 부분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텐센트는 좀 보수적이었지만 로블록스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최소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까지 큰 그림을 보시고 로블록스는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현재 기업까지 대비로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쩌다 보니까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가 됐거든요 이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위원님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 건 맞나요? 그렇죠 솔직히 어떤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서 본인들의 어떤 친구들과 실제적으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게임도 즐기고 그러면서 가상의 현실에서 또 어떤 커머스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과 같은 컨텐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신입사원에 대한 연수 같은 부분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해야 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이런 가상공간을 통해서 많이 하는 어떤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는 단발적인 어떤 지금 시류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로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밸류로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KTBS 투자증권의 김진구 연구원인가 가장 뜨거운 회사들이죠? 게임 회사들이죠?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미국의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텐센트 사실은 가격이 많이 내려온 중국랭킹 1위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 관점으로 이 접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높고 또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김진구 연구위원님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이 게임을 앞편으로까지 보고 있으니까 규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은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니 말씀해 주셨지만 13세 이하가 50%인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이제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하는 거는 봤어도 어린이 직접 해보시지는 못했을 때인데 음 저 같은 경우에 게임을 만드는 그걸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 건 많이 봤는데 가보면은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싸이벌드를 게임에서 하는 느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게임 회사인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거를 플랫폼 회사로 볼 수 있느냐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창작물이 크리에이팅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KTV추자증권의 김윤구 연구원님의 자료는 저희 페이지2 올라가시면은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광고 보시고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